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7%돼 양국 정상들의 상호 방문에 이어 경제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공계와 주한 인도 상공회의소,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을 비롯한 지원 기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이례적으로 주한 인도 대사도 참여했습니다. 대구경북과 인도 교류 협력 보름에서 주한 인도 대사는 기조 연설을 통해 지역의 섬유나 기계 부품, 특히 수처리를 비롯한 물산업은 인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도 시장 공략에 애로를 겪었던 지역 기업들도 이번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기회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지 분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도 연구원에서도 지원해 주시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우리나라와 인도의 지난해 교육 규모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250억 달러,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상공계는 주한 인도 상공회의소 등과 결성한 포럼이 지역 업체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총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140억 달러. 140 been Er익aux. 감사합니다.